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편물의 접수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이게 별도의 단원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성질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우편물의 용적이라든가 무게에 관련된 얘기는 앞선 단원에서 나왔던 얘기가 좀 겹쳐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단원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독립단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그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왜 이거를 교재를 편성할 때 별도의 단원으로 우편물에 접수를 빼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접수 과정에 있어서의 실무적인 요런 이제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잘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뭐 약간은 좀 깍두기처럼 작은 단원이지만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우편물 접수가요. 자 우편물에 이제 접수 검사가 있고요. 그때 이제 뭘 검사해야 되는지 요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어떤 거는 이 검사 상황에서 또 배제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편물을 이거 보내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편 금지 물품으로 빠져나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좀 속아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의 포장도 잘 봐야 합니다. 특히 소보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이 포장 상태가 잘 되어 있지 않았을 때 다른 우편물에다가 또 이제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 이제 우편물의 포장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편물의 제한 부피와 무게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제한 부피 그랬는데 뭐 제한 용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게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접수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내용들로 주로 짜여져 있는 것인데 우편물을 접수할 때는 기재 사항이 정확하게 잘 기재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심지어 이제 수치인의 우표 정보 아 저 우표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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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제대로 명확하게 잘 쓰여져 있지 않다면은 이거 사고죠 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재 사항들을 꼼꼼히 좀 잘 들여다봐야 되고요. 규정 위반이 있다 할 때는 발송인이 보완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세요. 발송인이라고 하는 게 저는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편물을 보낼 때에 지켜야 될 준수해야 될 사안들을 이제 위배했다는 겁니다. 위배했다는 건데 이것을 있잖아요. 보완 제출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발송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발송인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자칫 착각하면 규정 위반이 있는 걸 친절하게 좀 안내를 잘 해가지고 대신 좀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다듬어줘서 우편물이 잘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아 이게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감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책임 소재가 또 거꾸로 이제는 이걸 도와준 우체국 직원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한 번요. 일단은요.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꼼꼼히 옆에서 거들어주고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 곳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우체국에서는 업무 처리 바빠가지고 밀려서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요. 매번 고객이 잘못해온 걸 가지고 직접 다 수정해주고 고쳐준다? 이게 과연 온당하겠냐 이거예요. 빨리빨리 업무 처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체국에서 머무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신속하게 업무 처리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거들어줄 수가 없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령 오히려 이거를 발송인한테 수정해오라고 하는 것이 발송이 잘 못 알아들어서 이게 답답하고 시간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다 고쳐주고 앉았으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거를 또 우체국 안에서 우체국 직원이 고쳐줘서 우편물을 처리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문제가 발생한 거야? 라고 할 때 그 책임 소재가 이제는 발송인 책임이 아니라 우체국 직원의 책임으로 이게 전환되버리는 겁니다. 위험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잉친절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라고 할 때는 이 상태로는 접수를 못 받으니까 접수를 하시고 싶으면 이거를 보완해서 수정해서 오세요. 라고 발송인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고 쓸데없이 이거를 우체국에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 뒤집어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발송인이 이렇게 보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거 규정 위반이 있으니까 이거 바꿔오세요. 수정해 오세요. 고쳐오세요. 했는데 싫다 이렇게 하잖아요. 고객이 싫다. 나 그냥 보내줘라. 이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주세요. 나 이거 수정하고 싶지 않아요. 나 바빠 죽겠는데 알아서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때는요. 접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 교재 보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나올 텐데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접수를 거부하는 게 좀 안전하다는 얘기죠. 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일선 현장에서 봤을 때 판단의 여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이제 받아들여줄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접수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예외적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규정 위반에 대해서 불응하면 접수를 거부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한 일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걸 하나 여기서 좀 이제 힌트를 얻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편 금지 물품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접수를 안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접수 검사를 해보고 우편 금지 물품 같은 것들이 이제 접수가 되려고 막 대기하고 있다 그럴 때는 이걸 속아내는 책무가 이제 우체국의 창구 직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접수불가 우편물들이 있습니다. 폭발성 물질, 화약류, 폭약류, 화공용품, 뭐 이런 거. 화공품, 화공품류, 그리고 이제 발화성 물질, 불이 날 수도 있는 거. 인화성 물질, 불이 잘 붙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독성 물질도 있고요. 강한, 산류 있죠. 산류. 연산, 뭐 황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강산류 같은 게 있고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열거가 돼 있네요. 이런 것들이 접수불가 우편물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접수를 안 받아야 될 대상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저 이런 게 다 접수불가입니다마는 예외가 또 존재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거는 좀 뒤에 보고 일단은 이게 왜 접수불가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런 걸 안 보내주면 어떻게 보내라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 이런 걸 굳이 우체국의 우편 서비스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체국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만약 사고가 발생해버리면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체국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접수를 받아주게 되면 그렇잖아요. 접수를 받아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발송인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편물을 취급하고 있었던 이 우편 관세의 책임도 분명히 이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그걸 굳이 우체국이 위험한 것들까지 도맡아서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까요? 우리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만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믿는 서비스만 제공해줘야지 모든 것들을 다 커버쳐주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걸 뭐 이런 물건들도 옮겨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옮겨야 될 때가 있다면 알아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가 무슨 막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게 운반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인명피해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걸 좀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접수불과 우편물의 예외가 나와 있죠. 독약류나 병균류 그리고 공환방향 그 밖의 위험성의 물질들 중에서 이게 공익적 가치가 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좀 있으면 그런 여지가 있으면 그럴 때는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체국이 신중하게 이걸 맡아서 우리가 잘 전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체국한테 주어진 공익적 목적에서의 책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거냐? 모든 독약이냐? 병균류는 안 되겠죠. 여기서 지금 뭐 그랬잖아요. 독약, 병균 이런 거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중에서 보면은 유독성 물질 여기 있네.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 어딘가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면 이거를 갖다 직접 우체국이 처리해 줘야 될 때가 있을 텐데 어떤 경우냐? 이거 보면은요. 이게 관공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제약업자, 약종상 또는 한약종상에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발송인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발송인이에요.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발송인이거나 관공서 같은 데가 등기로,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걸 우편으로 발송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약 유지만은 발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체국이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거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그잖아요. 공익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 됐건 실험 목적이 됐건, 연구 목적이 됐건 공익적인 이유가 붙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접수를 좀 받아주겠다. 예외적으로. 이런 것이고요. 접수 가능한 병균류가 또 이렇게 있는데요. 살아있는 병균 또는 이를 함유하고는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우리가 이제 병균류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병균류의 발송인이 또 관공서의 방역연구소라든가 세균검사소, 그 다음에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또는 약세면을 받은 자가 이거를 등기우편으로 취급을 한다 그럴 때에는 이건 또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가 병균류지만 취급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그런 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다음에 공안방해, 공안방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를 방해한다는 것, 우리 체제 유지를 방해한다는 것 뭐 그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질서, 질서를 해친다거나 이런 걸 공안방해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종류에 일단은 들어가는 것 중에 음란, 문서, 도화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네요. 음란하다. 음란한 게 뭐가 음란한 거지? 음란한 게 저 기준은 좀 모호하긴 합니다. 그렇죠? 또 과거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되게 도색 잡지 같은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게 음란한 문서나 그림 같은 거 또 사회 질서에 해가 되는 물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유통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요. 상업적 목적으로 돈을 벌려는 사업자들 또한 이게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한이 되는 건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우체국에서 이거를 이제 운송하고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좀 어렵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이게 법적, 행정적 목적의 공공기관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취급해 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를 갖다가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관공서들끼리 주고받는다. 뭐 이럴 때에는 그렇죠? 이거를 허용을 또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공익적 목적이 전제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준들을 잘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편물의 포장입니다. 포장검사. 특히 포장검사 할 때는 통상 우편물도 포장검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포장검사 훨씬 더 강화가 되긴 합니다. 어쨌건 그래서 포장검사 할 때 송달 도중에 파손,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주진 않을지 그 다음에 또 정기간행물 중에서 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잘 접어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운데 띠종이만 이렇게 하나 싹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보내준 우편물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띠종이의 크기가 발송요건에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칼, 기타 위험한 우편물은 취급 도중 위험하지 않도록 포장을 하도록 요구받는 것들이거든요. 칼 같은 것들도 살상용 칼은 우리가 아예 취급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일상적인 성격의 칼들 같은 거, 생활 속에 필요한 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또 취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게 이제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위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위험하지 않도록 포장을 잘 해둬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액체, 액화하기 쉬운 물건, 냄새나는 물건 또는 썩기 쉬운 물건은 적정한 용기를 사용해서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포장을 잘해야 되고 독국물이나 생병원체를 넣은 것은 이것은 이제 법에 있는 문장을 따온 거라 전호와 같이 포장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만 좀 무시하고 보시고요. 어쨌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독국물이나 살아있는 병원체는 이거는 원래는 이제 운송을 안 해줘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아까 예외적으로 공익적 목적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위험물 표시를 딱 해주고 발송인의 자격, 성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발송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를 해줘야 되고요. 독국물은 두 가지 종류를 함께 포함한 것이 아닌가 독국물, 독물, 극물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함께 포장한 것은 아닌지 잘 봐야 되고요. 혐오성이 없는 산동물은 이제 튼튼한 상자 또는 기타 적당한 용기에 넣어서 완전히 그 탈출물, 배출물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게 포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혐오성이 있는 산동물은 또 이거를 우편 서비스로 전달해 주기가 어렵지만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혐오성이 없는 것은 또 이렇게 포장을 잘하면 전달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네요. 그래서 각각의 포장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액체, 액화기, 쉬운 물건 그리고 독약, 극약, 동물, 극물, 생병원체 등 그리고 산 꿀벌 등 일반적 혐오성이 없는 살아있는 동물 그 사례가 산 꿀벌이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거는 보통 아 그거 꿀벌리들이 모은 거 그렇죠. 꿀꿀꿀꿀. 벌꿀. 벌꿀. 벌꿀 같은 거요. 이런 거 포장해놓은 거 보신 적 있어요? 벌꿀 중에는 벌집이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용기 안에 살아있는 이 벌들이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산 꿀벌. 그런 게 막 들어가 있으면 야 이거 신선한 것이로구나. 진짜 이거 설탕 같은 걸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벌꿀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뭐 어른들이 이거 몸에 좋은 거라고 보내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현실 속에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사례로 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튼튼한 병, 상자, 기타 적당한 용기에 넣어서 완전히 그 탈출 및 배설물에 누출을 방지할 장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편물에 제한 부피 및 무게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최대 부피 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이 서신 등 의사 전달물 및 통화 통상 우편물은 이거하고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로 나눠지는 거였죠. 서신 등 의사 전달물 및 통화에 최대 부피는 어떻게 되냐.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해서 90cm 이렇게 되고 원통 모양으로 돼 있다 그럴 때는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해서 1m 제한이 있다. 그리고 가로 세로 어느 쪽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니까 지금 당장은 외우실 필요 없지만 나중에는 좀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는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소형 포장 우편물은 이거는 소포의 성격도 좀 가지고 있는 거지만 소포로 분류하지 않고 통상 우편물로 분류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좀 더 편의성을 부여주자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를 합했을 때 35cm 미만. 소형 포장 우편물이니까요. 그런데 또 서적, 달력, 다이어리 우편물은 90cm까지 허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이나 달력, 다이어리 우편물 이런 것도 소형 포장 우편물에 넣어서 보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이즈가 너무 또 작을 수는 없으니까 90cm까지 허용을 해두고 있는 거고 원통형일 때는 또 다른 기준을 또 제시하고 있고 그러네요. 최소 부피 기준도 있습니다. 최소 부피 최소 부피 기준도 한번 읽어보시고 최대 무게. 무게도 있는데 최소 2g에서 최대 600g. 즉 통상 우편물이다 그랬을 때는 최대로 해도 6kg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6kg까지. 1000g이 1kg니까 6kg까지 최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간행물, 서적, 달력, 다이어리 우스, 요금 감액을 받는 우편물은 1200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0g. 1.2kg가 되는 거죠. 1.2kg가 되고 그리고 요금 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과 다이어리는 800g. 1kg도 안됩니다. 국내 특급은 5와 30kg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무게 기준이 달라집니다. 국내 특급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일 특급은 없어졌고 2길 특급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2길 특급 기준으로 30kg까지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포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부피, 최소 부피 기준이 좀 다르겠죠. 앞에 통상 우편물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보셔야 될 거고 무게도 30kg까지 이렇게 허용되어 있고요. 기타 사항이 있는데요.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과의 사정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해서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포 우편물 중에서도 우체국 소포, 즉 방문 접수 소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특히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서 방문 접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그때 취급하는 이 물건을 계약을 통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어떤 기준 부피 기준이라든가 무게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도 또 계약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수할 때 유의사항들을 좀 살펴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단원이죠. 이렇게 해서 조금은 세밀하게 꼼꼼하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제 또 우리 우편물에 대한 더 본격적인 얘기들을 빨리빨리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갈게요. 약간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